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버스 파업 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하며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경남 서부지역에 수백억 원을 들여 항노화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사업 자체가 물거품 될 수준이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23개, 15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산청 항노화산업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는 60% 넘게 이루어져 8월 말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중공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올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만들며 애초 1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업 10곳이 이곳에 입주하겠다며 투자 양해 각서까지 체결했는데 모두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지만 애초에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게 입주 계획을 철회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부랴부랴 분양가를 낮춰 두 차례 분양에 나섰지만 역시 한 곳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174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입주 기업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산단으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산청의 4배 넘는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함양항노화산단은 더 막막합니다. 이미 127억 원을 들여 땅을 사고 진입도로까지 만들어놨지만 예정 부지는 아직 허허벌판. 산단조성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청항노화산업단지와 달리 민간개발 형식으로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상남도는 사실상 항노화산단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사진만 내세워 추진한 항노화산단. 그러나 지금으로선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날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부터 경상남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던 신성장동력 산업들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산단 조성 승인은 받았지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 사등면 45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현장실사에서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불참의사를 확인하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거제시에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대기업을 뺀 나머지 중소업체 등 11개 실수요업체로 단계별 산단 조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량 부북면 165만 제곱미터에 들어설 나노융합 국가산단.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착공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것은 절반 정도. 실제 올 상반기 보상을 완료해 하반기쯤 착공하겠다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주시 정천면과 사천시 용협면 일대 164만 제곱미터 크기로 추진되고 있는 항공 국가산단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 토지 보상은 각각 54%와 58%에 그쳐 애초 2021년 완공 계획은 2, 3년 더 늦어질 예정입니다. 진주시 정체된 경남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1월 경상남도가 경남개발공사를 감사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받은 비위 제보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서 유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된 일인데 경상남도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경남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내부 비위 제보 문서. 그런데 이 문서가 경남개발공사 내부 컴퓨터에서 발견돼 유출 의혹이 이뤘습니다. 실명 제보자의 신원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상남도가 개발공사를 감사하면서 제보 문건들을 컴퓨터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관실이 피감기관인 개발공사에 컴퓨터를 제공받아 감사를 벌였는데 문서 프로그램에는 자동 저장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감사관실 직원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던 실수라는 겁니다. 경남도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정도로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법이 경찰이든 공직과 관공서든 경남도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감사기관의 실수로 직장 내에서 내부 고발자의 신원까지 노출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주 경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령 실태를 심층 보도해드렸죠. KBS 뉴스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고성군은 출장비 관련 조례 개정을 의령군은 특정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출장 비리를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바로 옆 창고와 걸어서 1분 거리의 박물관. 두 곳 모두 정규 근무지여서 출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과 고성군 군립공원 공무원들은 정규 근무지 업무를 대부분 출장 처리하고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를 챙겼습니다. 김해시 장류 출장소에서는 출장 시간을 부풀린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옮기는 전출자를 배웅하는 것도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의 공무원들은 올해 초 관외로 전출자 환송을 다녀와 1인당 출장비 3만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출자 환송만을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건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장 비리 실태를 지적한 KBS 보도 뒤 고성군은 정규 근무지 안에서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친환경 골프장 근무자들의 출장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출장 비리를 막으려면 불씨 감사와 처벌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불씨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은 다 예고하고 사전에 통보한 상태에서 감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법대로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출장 여비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지역은 17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27도, 창원과 거제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 14도, 남해가 18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전까지 먼 바다에서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21일 거제시체육관에서 삼성과 대우조선협력사 등 40여 업체가 참가하는 조선산업일자리박람회가 열립니다. 창원지역 중소기업들이 지난 11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13회 태국산업부품전시회에 참가해 41억 원 상당의 수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된 생굴 450톤을 냉동상태로 스페인에 처음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돼 유럽 수출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3분기부터는 새마을금고 14곳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구직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지역대학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등을 한 해 5차례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하는 모의 면접 때도 정장 대여가 가능하며 택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200개가 넘는 식품기업을 기반으로 식품산업 특화도시를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오는 10월 가동 예정인 동양 최대 규모의 주촌면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식품기업과 120여 개의 육가공업체를 직접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식품들로 먹거리 태운과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천여 개의 일자리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논계정신을 이어온 진주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인 교방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회 설립이 추진됩니다. 진주향당과 진주민속예술보존회는 민간단체, 국악인,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교방문화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교방은 조선시대 기녀를 중심으로 가물을 권장하던 기관으로 권번이나 기예 등으로 불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